자, 먼저 치유하니 알파벳 까먹은 거 없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엔 엔 엑스 엑스 아니고 에이 에이 어, 잘하면 잘한다 엑스 엑스 유 유 이 이 티 티 에프 에프 에프가 아니고 에프 에스 오, 잘했어 비 비 디디 디 비요, 아, 디요, 디 뭔데? 디요 디 쥐 엠 엠 잠깐만 P P Y I I I I 이것도 엠 엠 엠 엠 엠 엠 엠 H H H G G G B B V E W W P P P? Q 이게 뭐? 뭐, 이거 뭐? Q요 Q야, P야 Q요 Q, 그렇지 Q T T T T F F P P P B T T P T Q Q Q OK Q Q Q Q Q Q Q Q 빨리 안들어가 자아 보자 보자 어디보자 음 알파벳 이름 불러주세요 B랑 G는 아닐까봐 G야? 아니요 G는 여기 있는데 어 이거랑 이거 아니면 뭐지? 이건 둘 다 G인데 그러면은 A? A? 네 B 어 B야 B야 아직도 B하고 D하고 모르는구나 B D D야 D D D A B D D A D D A D가 뭐여서 어떤 소리 내지? 어 자 이제 D가 무슨 소리 내는지 알려줄게 글자 이름이 D니까 가지고 있는 소리는 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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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이글자 이름이 뭐라고? A A지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A는 4가지 소리를 갖고 있어요 에 A는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소리는 내 이름을 불러줘 에이 대표 소리 에 아에 이아 에이 에 그리고 두번째 대표 소리 아 힘 빠졌어? 어 힘 빠졌어? 그래서 에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이 소리 에이 에 아 어요 에이는 뭐? 에이 에 아 어요 에이 에 아 어요 에이 에 아 어요 에이 에 아 어요 그렇게 천천히 해가지고 기억에 남겠어? 에이 에 아 어요 중에서 첫번째 대표 소리 에가 됐어 에요? 그럼 여기까지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? 그 다음에 D는 아까 무슨 소리 내는지 가르쳐줬는데 D요? D는 뭐? D 그럼 다 합쳐서 뭐가 됐어? 데드? 데드가 뭐지? 데드가 뭐지? 데드 얘가 무슨 소리 낸다고? 데드요 오케이 소리가 뭐였지? 데드 쓰는 방법은? 데드 뭐지? D D A D가 뭐여서 뭐가 된다고? 데드 criticized A는 뭐? A는 뭐? A는 에에 에에, 아 아 어 오, 기억하고 있네 에에, 아, 어 A는 뭐? D는 뭐? 이제 다른건가? 알파벳 불러주세요 얘들이 모여서 무슨 소리가 내지 알려줄게 근데 D가 무슨 소리 내지 알려줬잖아 D요? D는 뭐? D 자 이제 I가 내는 소리 세가지 가르쳐줄거야 I요? I는 세가지 소리 갖고있어 내 이름을 불러줘 I요 I 대표소리 E E 힘 빠졌어? 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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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E E E E E E E 아어 뭐래? 이녀석아 에이 에 아 어 에이 에 아 어 아이는 뭐? 아이 이 어 중에서 얘는 대표 소리가 됐어 뭐요? 아이요? 내 이름을 불러줘지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D 그냥 내 이름 아니에요? 그 다음에 SH는 둘이 붙어 다니면서 소리 하나를 내 SH는 항상 S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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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SH는 뭐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SH는 뭐 SH 뭐에요? D.SHU가 뭐지? 이게 D.SHU냐? 이게 SHU야 SHU? SH가 SHU 소리댄데 내가 ㅋㅋ 아니야 아니야 D.SHU 나 분명히 SH가 무슨 소리 낸지 알려줬어 DIS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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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안들려? 귀 좀 파줄까? DISH 따라하세요 DISH DISH DISH가 아니고 왜 SHU래 SH인데 SHU하고 SH가 구분이 안되니 DIS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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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ohne ernst DIS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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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H 디쉬. 오케이. 알았어요. 수고했습니다. 오늘은. 오늘은 A하고 I가 내는 소리 가르쳐줬어요. D도 가르쳐줬고요. SH도 가르쳐줬습니다. 다음번에 물어봤을 때 기억해 줍쌤. 고맙습니다.